한국국토정보공사 김승혜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승혜입니다. 지난주는 국립부산과학관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요? 네, 오늘은 중구대청동에 있는 대한성공의 부산주교자성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대지 면적이 약 138평 정도 되고요. 건축면적 81평에 연면적 153평에 지상 3층 건물인데요. 그중에 붉은 벽돌로 된 조적조건축물 1층 건물이 2013년 10월 29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573호로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대한성공의 부산주교자성당 어떤 곳인가요? 네, 이 성당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4년에 지어졌으니까 올해로 건축된 지 95년이 됐습니다. 대한성공의 부산교구의 교부장인 주교자가 있는 성당인데요. 대한성공의 서울주교자성당보다 2년 정도 먼저 지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대청동성당 혹은 또 부산대성당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오래된 근현대 종교건축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입니다. 오늘은 종기적인 의미보다는 건축물 자체의 의미를 전달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에 이렇게 오래된 성당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당은 기독교 부흥 100주년 기념교회로 선정되었는데요. 1932년에 중공된 천주교 언양성당도 있지만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예배 초소 중에서는 이 성당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설계를 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축이 됐는지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제일 아타까운 점입니다. 네,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죠. 네, 왜 그러냐면 2010년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건축물이 등기는 물론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로 밝혀져서 문화재 등록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산중구청에서 196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가옥대장이 없어도 시장과 군수의 판단 하에 등재가 가능하다는 건축법 시행규칙 중 부칙을 적용해서 중공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중구대청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청도는 어디쯤인가요? 네, 중구대청로 2가 18번인데요. 부산우체국 앞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대청로로 쭉 따라서 보수동 책방골목 쪽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부산근대역사관이 있습니다. 부산근대역사관 맞은편 골목 안에 숨어있습니다. 1930년께 이 지역은 높은 건물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뚝 솟은 성공의 성당의 종탑은 멀리서 보이는 조선의 관광명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서 밖에서 보이지 않는 또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는 곳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산 대청동에 성공의 성당이 생겨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네, 부산에 성공의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설립된 것은 1903년 정도경인데요. 처음에 건축비용이 없어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22년에 카나다 출신 카트라이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계시다가 풍토병으로 숨지면서 카나다 고국에서 나온 사망보험을 가지고 이 성당을 짓게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1924년 건축 당시는 40평 정도로 작은 규모로 출발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본 신자들을 위해서 이곳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1964년 7월 26일 날 원형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성당 건물을 현재 모양으로 중측을 했는데요. 그 후 1974년에 대한성공회 부산교구가 설립돼서 최철희 주교가 승자하면서 이 대청동 성당이 부산 주교자 성당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성공회 성당의 또 다른 의미는 부산이 피난 수도식의 피난민을 수용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은 6.25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몰려 수용시설이 부족했는데요. 그때 이 성당을 개방해서 임시 난민들 임시 수용소로 수용시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4년 10월에는 성당 부설 성화유치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유아와 어린이 교육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면서 2000년에 폐헌을 했는데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허가 상가들이 이 건물들이 옆에 막 붙어서 있었습니다. 성당으로서의 모양새를 제대로 갖추려고 상가들을 철거하고 지금 가보시면 성당 건물의 모습이 굉장히 고풍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 양식은 어떻습니까? 네. 이 건축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을 본떠서 만든 성당인데요. 제대부는 둥글게 아치 형태로 틀을 형성해서 둥근 천장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교차볼트. 그러니까 볼트라는 것은 반원 원통 모양의 천장 구조물인데요. 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측 회랑 부분이 이렇게 증축된 부분이고요. 우측 회랑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립 당시 원형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증개축을 이어오면서 외벽과 벽돌과 줄눈에 거듭된 치장의 흔적이 가서 보시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당의 형태는 우측 회랑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립 당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건축 양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로마네스크라는 것은 로마답다라는 말인데요. 건축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주로 고딩 양식하고 비교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은 두꺼운 벽, 둥근 천장 아치, 그리고 단단한 창간 벽과 커다란 탑 등이 있는데요. 뒤에 나타난 고딩 양식은 밖고 경쾌하고 벽체가 좀 얇아진다고 하는.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육중하고 어두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딩과는 좀 대비가 되는군요. 성당 내부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나요? 네, 성당의 모양은 크게 머리 부분인 재단하고, 그 다음에 날개 부분인 트랜셉트라고 하는데요. 인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본체인 회중석, 네이브라고 합니다. 그 네이브인 배 부분과 입구 부분인 나르텍스가 있는데요. 좀 용어들이 좀 아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평면으로 보면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성당의 내부는 입구의 세례대와 회중석, 그 다음에 제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성공의 예배 양식에 적합한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동굴게 그 아치 형태로 틀을 지은 제대 공간은 아주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원형으로 그 두근 천장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또 교차볼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아래 제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어디 경주 석그라멘군과 같이 은은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군요. 천장은 이제 또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초대 교회의 시작이 120명 성도로부터 시작됐다는 뜻으로 목조 천장이 네모난 칸으로 120개 칸으로 구획되어져 있습니다. 천장에 그런 뜻이 숨어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탑 안으로 올라가면 외부 스텐네스 재질과는 달리 안쪽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90년 이상을 버텨온 목구조로 당시 목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탑 안에 있던 종이 잘못돼서 사라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왜요? 일본이 전쟁 막바지에 한참 군용물자들을 걷어들일 때였었는데요. 이때 이 성당의 종도 떼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이 폐망해서 간만부두가에 굴러다니던 종을 찾아서 성당 종탑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잘못했으면 또 아까운 우리 거 하나 또 강탈당할 뻔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성당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성당의 건축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용두산 공원에 있던 신사, 지금 없어졌지만 동원사, 부산 별원, 지금 현재 대각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종교 건축물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대한성공회 부산 주교자 성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의 김승현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